아, 세상에.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.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가구들이 있니? 우리가 가격을 제대로 들은 거니? 세상에. 엄마, 다른 가구 좀 가봐. 다른 가구 좀 가봤잖아. 근데 네 시어머니가 다 딱지도 온 거잖아. 그리고 여기 와보라 그런 거 아니야. 어떡해, 엄마? 어떡하니? 가봤니? 네. 가구가 다르지? 네. 그런데 너무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, 그 집 가구는 그 값을 해. 그래서 골랐니? 어머니, 이건 안 될까요? 그 가구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른 가구점을 돌아다녔어요. 이 가구도 이태리 수입인데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. 뭐? 너무 비싸서 다른 가구를 봤다고? 겨우 옷장하고 경대, 침대 그거 세 가지 하면서 지금 그것도 못 해 오겠다는 거니? 값이 너무 엄청나던데, 어머니. 너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을 한 거야? 그런 정도도 못 해 올 거면서? 얘,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. 이렇게 끝까지 속을 썩여야 되겠니? 어머님, 가구에 지출이 너무 많으면 많으면? 예단에 소홀하게 될 것 같아서요. 가구는 진영 씨하고 제가 쓰는 거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예단에 신경 쓰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신경을 쓰기 뭘 쓰니? 내가 밍크 코드도 해오지 말라고 했는데.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네 어머니랑 상의할 테니까 너 그만 가봐. 아휴 참.